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요인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지난 3일부터 연을 오르기만 했던 서울 아파트 값이 37주 만에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짙은 간망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우리나라의 금리가 오르고 있고 여기에 국내 정세 불안 등이 겹치면서 시장은 거의 멈춰선 모습입니다.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4구 역시 일제히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재건축 아파트 값 역시 0.25% 하락을 하면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그러면 전세값도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세값은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예요? 네, 보시는 것처럼 매매가격 상승세는 멈췄는데 전세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고 다음 달부터 정부가 DSR,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집을 구매하려는 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입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냥 살던 전세를 재계약하려는 수요가 늘어났고요. 여기에 월세 무밀 증가로 전세 풍기 현상이 빚어지면서 전세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서울은 물론이고요.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는 과천과 부산 등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앞으로가 좀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전문가들은 전세값이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고 있나요? 내년 전세 시장은 올해보다는 조금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에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37만 호 정도가 되는데요. 이렇게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세 풍기 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하반기에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몰려있기 때문에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전세 난 현상이 조금 더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꼭 좀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내년으로 가봐야 되겠지만요. 지금까지 김혜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